안녕하십니까 일요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롯도민입니다 여기 7799pp 여기 블로그 지금 많이 좀 형님들 노님들 동생님들 한 번씩만 좀 아시고 여기 이제 유튜브에 못 올린 것들은 영상이 좀 힘들어서 올린 것도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올릴 거에요 여기 이제 올 테니까 여기도 많이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저기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완자 소중한 완자 소위 본점에서 뵙겠습니다 소위 본점에서 봐요 745에 부모님 일요일 완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따끈따끈다 예 완자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예 일요일날 1시 35원에 사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1시 35원에 됐습니다 번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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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16 19 28 38 43 흠흠 그렇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9번 15번 예 32 35 35 37 39 5 15 19 24 25 49 36 8 10 13 29 어? 이런 번호가 이렇게 5 8 28 33 34 40 41 아 아 여기도 10번이 보이고 예 10번이 보입니다 15번도 보이고요 정말 18번은 21번 34 41 도 안보이고 예 일단 10번이 눈에 띕니다 예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소호 반점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15 16 19 아니 아니 36 8 10 13 26번이 나와서 1등 부미님 그래서 예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희망사항이고요 예 예 아무튼 예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도 제가 대구 경님도 일요일날 먼저 보내주셨고 예 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보면은 노트 분석에가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 참고해 주십시오 장기 미출전 숫자 파악해보기 또 최저수준 숫자 또 허적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것은 유튜브 안올랐죠 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유튜브에 하는것들 여기에다가 다 올릴 겁니다 예 예 예 댓글 좀 많이 좀 받아주시고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